챌린지 챌린지만 이기세요! 아이돌 이름으로 따뜻한 기부가 시작됩니다 급이 다른 착한 챌린지 어나더클래스 쇼타임일상 안녕하세요 김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쇼타임일상 안녕하세요 뉴입스입니다 저희 뉴입스가 어나더클래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기부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특히 여아보호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잔이야 청소년의 출산율이 1000명당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또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기부에 동참해주시면 여러분의 이름과 뉴입스의 이름이 같이 있는 기부증을 보내드리고요 뉴입스가 엄청난 선물도 쏩니다 바로 보이시는 이거입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저희 뉴입스와 함께 챌린지에 동참해주실거죠? 착한 챌린지 어나더클래스 뉴입스와 함께해요 자 이번 챌린지는요 음원 듣고 노래 마치기 이거는 저희 잘합니다 이거는 저희 잘합니다 그래요? 네 과연 그럴까요? 어? 진짜 하나 둘 셋 형 야 너 알고 비했어? 둘 레디 나올 때 왜 이렇게 나오지? 첫 번째 음악 주세요 정답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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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말았습니다 정답이라고 했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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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누구누구의 쏘리 쏘리? 슈퍼스뉴어 형들의 쏘리 쏘리. 정답! 이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 주세요! A A A가 빨랐죠? B! A가 빨랐죠? B! 아니, A가 빨랐다 했잖아요. A가 빨랐죠. 진짜? A가 빨랐잖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왜 나간 거야? 왜 나간 거야? B! 정답은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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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또 나왔다고? 우와, 또 나왔다고? 정답! 이거 아니야? 정답! 정답! 우와, 아니! 미겸이 왜 나간 거야? 저 지르고 봤어. 저 A 지르고 봤어요. A, A! 하다가 습관적으로.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문제! 그럴까? 주세요! B! B! 잠깐만요. B 빨랐어요. 야, 너 알고 B했어? 둘, 셋! 레닛 나올 때 왜 이렇게 나오지? 레닛 나올 때 왜 이렇게 나오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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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들려드려요? 네. B, B. A, A. B팀이 A팀이에요. A. 정답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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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래곤 선배님의 무죄. G래곤 선배님의 무죄. G래곤 선배님의 무죄. 제발 다 한 번이라도 G래곤 선배님의 무죄. 지금 너를 볼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 다음 문제. 들입니다! 다시 한 번 들려줄게요. 아 조금 헷갈린다 이거. 자 문제 주세요. 러브의 일본어가 들려. 네? 러브의 일본어가 들려. 렛! 렛! 레드 레드 사이코? 아니야 아니야 아닙니다 닥쌍 이러지 않았어? 닥쌍? 닥쌍 이때가 그룹이었나요? 와 이때 그룹이었죠 이땐 그룹이었어요 지금은 덜러예요 뭔가 부끄러운 느낌이에요 어? 레드! 레드! 어? 레드! 레드! 볼빨간 사춘기 그리고 상답은요? 갤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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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우주를 줄게! 아니야 들어가야지 괜찮아 우주를 줄게! 아니야 들어가야지 괜찮아 아니 자! 레드! 볼 빨간 사춘기 우주를 줄게 볼 빨간 사춘기 우주를 줄게 컷 컷 정답! 해줄게辦 아! 에리웨어 사랑해줘 어? 아... 아... 레드 너무 귀엽다 아... 레드 너무 귀엽다 음... 바로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A A 빨랐죠? 해주십니다 재현 씨 뉴이스트의 제일 팟 제일 팟 제일 팟 제일 팟 네? 아닙니다, 잘 모르겠는데 네? 아닙니다, 잘 모르겠는데 B, B, B 뉴이스트 페이스입니다 아, 잭팟 아니네 뉴이스트 페이스네? 뭐야? 뭐야? 너 페이스네? 너 뭐야? 야, 너 뭐야? 너무 자신 있게 뉴이스트의 잭팟 뉴이스트의 제일 팟 자,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통 크게 5점짜리로 가겠습니다 랩 랩 랩 벌렀죠? 랩 랩 랩 벌렀죠? 랩 랩 벌렀죠? 랩이 강아, 벚꽃 베이스 랩이 강아, 벚꽃 베이스 정답! 정답! 니가 그냥 줘야겠다 랩 벌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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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챌린지는요 림보 게임! 저희가 장치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도전한 팀원에게 나머지 팀원이 코치를 하는 겁니다 일명 아바타 림보가 되겠습니다 아바타 림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안대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어서 머리도 파란색이에요 파란 나라를 보았니? 자, 백호씨 시작해주세요 자, 앞으로 세 걸음 괜찮아 괜찮아 두 걸음 더 두 걸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스톱 이제 다리를 벌려 다리를 벌리고 그리고 뒤로 살짝 누워 그리고 뒤로 살짝 누워 그리고 레인보우 다리를 조금만 모아 다리를 조금만 모아 조금만 더 자, 그리고 살짝 앞으로 와 레이디가 가 살짝 앞으로 살짝 앞으로 포커뱅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지 조금만 더 아직 지난 동안 못 갔어 아직 못 갔어 민기야, 조금만 더 누워 조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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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실패 얼굴만 지나가면 됐었어 아, 실패? 어, 이거 진짜 안 보이네 자, 잭파씨 준비됐습니까? 네 예 폴킴씨 자, 잭파씨 얘기해 네 폴킴씨 큰 걸음으로 세 걸음 앞으로 하나 그렇지 둘 더 크게, 더 크게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셋 어, 좋아요 네, 멈춰요 그 앞발, 앞발까지 와요 앞발까지 와서 약간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네가 몸, 그쪽으로 좀 가요 그렇지, 그렇지 옆으로, 옆으로 어, 옆으로 좀 더, 좀 더 네, 정면으로 보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잘한다 거기서 좀 허리 숙이면 돼요 좀 더 숙이고 네, 출발 실패 실패 누가 봐도 부딪히는데 출발하고 그게 그냥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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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겠습니다 다섯 걸음 앞으로 진짜로? 너무 가깝지 않아? 우와, 정확해 우와 너무 심한데 조금만 더 가보자 살짝 조금만 더 가보자 Anim 줄어들 그쪽으로 말고 왼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어, 이제inta 허리를 제치고 가 가 됐어? 높이 괜찮아? 응. 가 얻기 얼굴을 좀 더 내려요 그렇지 가, 가, 가 더 가, 더 가, 더 가 타오면 돼! 타오면 돼! 타오면 돼! 타오면 돼! 타오면 돼! 중간에 헤딩을 한 번 했어 성공! 성공! 어, 명기는 보여줘서 깜짝 놀랐네 저기 민혁 씨 아직 시작 아니에요? 아니, 벌초에 있는 시작으로 하고 있어 아니, 벌초에 있는 시작으로 하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디난도 오빠 자, 가겠습니다 성공! 아니, 중간에 헤딩을 한 번 했어 어, 명기는 보여줘서 깜짝 놀랐네 자, 여기서 여기서 우리 민현 씨가 성공을 못하면 저희가 이기는 거예요 민현 씨, 준비되셨어요? 민현아 민현아 근데 이게 민현이가 오히려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 근데 중간에 해줘 민현아, 앞으로 오유 민현아, 앞으로 일곱 걸음 저기 집까지 보네 그 걸음으로 가면 한 열 걸음 가야겠는데? 아까 형이 좀 뒤에서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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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자, 거기서 왼쪽으로 다섯 걸음 스탑! 여기서 좀만 오른쪽으로 와야 돼 그렇지 좀만 더 좀만 더 됐다 됐다 다리를 살짝 벌려 허리만 잘 숙이면 되겠다 그렇지 오른쪽 발을 벌려 그렇지 오른쪽 발을 더 벌려도 돼 그렇지 그리고 숙여 얘가 허리를 못 숙이네 된다, 된다 됐다 그렇지 더워 더워 아직, 아직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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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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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민현 씨가 큰 웃음 줘서 자, 우리 신동 팀의 승리 나 하는 거 아니었어? 했어 했어 오우 와우 다음 뒤가 더워 앞, 앞, 앞 앞 저희가 어나더 클래스 4상 방송 4상 제작진가 제일 많이 투입되는 바로 양궁을 대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이스트는 양궁을 좀 해보신 적이 있죠? 육상대회. 아이돌 육상대회에서? 네, 써봤어요. 그때 거기서 어떻게 금상? 예상 탈락하지 않았나? 예상 탈락.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어요? 원래 연습 때는 잘했는데 거기 가서만 못한 거라서 원래는 잘 쏴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통점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동혜 씨랑 또 같은 헬스장을 다니고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두 분만. 아, 두 분만? 두 분 누구죠? 저랑 JR이다. 우리 두 분은 그럼 운동 안 해요, 지금? 저도 해요. 저는 근데 다른 헬스장. 아, 그래요? 근데 백호 씨가 팀이에요, 팀. 백호 씨 진짜 몸 좋아해요. 백호 씨. 이름이 어울리네. 백호. 아, 무겁네. 널 깨물어주고 싶어. 자, 마지막 게임이니까 5점 걸고 하자. 25,000점 걸죠. 오케이, 25,000점 걸고. 종현이 처음 쏴 봐. 우리 살짝 더 이쪽으로 가봐야 돼. 그렇지, 위험하지. 종현 씨. 우리 살짝 더 이쪽으로 가봐야 돼. 그렇지, 위험하지. 종현 씨. 오, 오! 8점! 자, 첫 번째 8점. 오케이, 어떻게 쏟는지 감 찾아왔어. 아! 아, 아! 아, 아, 0점! 아, 0점! 아, 0점! 0점이야. 0점이죠? 오케이, 어떻게 쏟는지 감 찾아왔어. 우리 넨 씨는 오늘 의상까지도 좀 준비를 했죠? 네. 민간 합. 저 10점 쪽에 잘 안 붙는 거 같아. 민기야, 10점 노리려고 하지 마. 알겠어. 오, 그렇지. 입술 내밀어야 돼, 저렇게. 키스 타임. 9점! 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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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기야, 다음 번 0점 넣어도 되겠네. 아니, 렌이 예민해하겠다. 잘 쏜다, 진짜. 민기야, 10점 알지? 10점 알지. 야, 반대쪽도 썼어. 민기야, 꼬끄러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지. 이렇게 넣어서. 아, 저 허드 안 견뎠지? 네. 아, 맞네. 와, 맞았으면 진짜 아팠겠다. 오, 잘 쏘는 거 같은데? 10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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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민기야, 별거 아니야. 백구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게 조준이... 갈게요. 좀 앞으로 가도 돼. 여기? 응. 앞 붙어도 돼. 그래, 그래, 그래. 잘 좀 해줘. 여기야, 맞아? 맞아, 맞아. 백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고 싶은 데서 쓰는 거지. 오케이. 이제 감을 느꼈으니. 종환이 좀 더 앞서졌다, 못 맞히겠으면. 그 정도 아니야. 왜 그래, 나한테. 아니, 백구가 승부욕이 있네. 아, 7점. 아, 7점. 아, 7점. 백구가 승부욕이 있네. 7점. 와, 이거 처음 해보는데, 이거. 제가 저런 거 되게 재미있어. 좋아해, 혼자 되게. 아니, 이렇게 잡는 건가요? 이렇게요, 형?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여기로 당겨야지. 손가락으로 당겨야지. 손가락으로 당겨야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신기한데, 이거?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괜찮아요? 한 번 더 있어요. 좀 더 세게 당겨서 놓으시면 될 거 같아요. 아니, 이거 감이 없으니까 안 보고 쏜다고요? 안 보고 쏜다고요? 뭐야? 잠깐만, 이렇게 되면 꼬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안 하나만 해도 돼요? 뭐죠? 신동이 형이 한 번에 10점 맞추면 이긴 걸로? 네, 더블 점 써주세요 20점 한 번에 10점 맞추면 그래, 오늘 나왔으니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한 번 해볼게요 엑점을 하더래 엑점을 하더래 저도 이걸 한 번도 안 써봐서 어떤 느낌인지 몰라서 이거 되게 어렵다 가시는 건가요? 갈까요? 어, 마실 것 같아 과연 아 아 아이돌 이름으로 따뜻한 기부가 시작됩니다. 꿈이 다른 착한 챌린지. 하나 더 클래스!